어? 네 제가 폰을 안보고 있습니다 폰이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할때면 방송에만 집중해서 어? X댐! 전사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볼트론 압도 배우자는 안돼 그거 망댁이에요 망댁 못 이겨 오늘 글쎄요 오늘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마 뭐 밤새서 계속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설날 연휴잖아요 그날에 좀 달려보려구요 아니 망댁 맞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어 보박? 뭐야 이거 리모? 예 전사도 이제 보박딱을 쓰고 있네 어차피 전사한테 칼날 붙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쓰겠습니다 동전 뭐야 엘리스타시커 엘리스타시커 가르쳐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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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타시 4시간방송은 아니어도 그거 근처 비슷하게 할께요 당허티즈 완료 자 간접 나왔구요 아 이게 내기가 싫은데 CHH7KGT님께서 팔로잉 감사합니다 어... 내기가 싫어... 이거 내면 다 정리되거든요? 그렇다고 맹동맞히게되면 나이어 스물여덟입니다 아 스물일곱이였는데 아이 아직 30대 가려면 멀었어 아직 20대야 30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내면은 그냥 다 정리가 돼서 직업이요? BJ요 방송하는 사람은? 강타 이러면은 안쓰겠다는 얘기죠 아 이거 뽑아 예? 아... 뽑아 포칼이 없는데 한 번 가볼까? 한 번 가볼까? 음... 말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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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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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는거 음... 지금 하는데 기름은 기롱도적입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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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는데 방호도 제작자 방호도를 쌓겠다 상대 3장 남았거든요 펅 아... 아... 큰일났다 큰일 났다. 빨리 피해도 잡아야 돼. 원숭이가 변신시키기 전에 빨리 피해도 잡아야 전설 막 나오면 장난 아니거든요. 근데 사실 전설로 변하면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. 상대가 뭐 난투 같은 걸 못 쓰기 때문에 내가 먼저 피해도 잡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 피올? 어.. 예. 막혀? 어허 어허 비용 좋다. 포칼이 지금 뒤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좀 분산해서 써야 될 거예요. 원숭이 구경하자고? 무슨 소리야. 안 돼. 오케이. 원숭이 나오면 안 돼요. 제가 막았다. 정밀 하나 썼고. BH3831님께서 팔로잉 감사합니다. 난투어했나? 뭘 아끼고.. 뭔가 하나 아끼고 있거든요 지금? 네. 아직 딜 안 돼요. 아직 딜 안 돼요. 여기 난투가 있으면 쓰겠죠. 이거에 안 쓸 수가 없어. 고통이 나를 부른다. 고통이 나를 부른다. 고통이 나를 부른다. 아 이거 드로를 까겠다. 명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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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냥감 포착 완료. 흠 흠 그럴 수도 있지. 예. 아 애매하네 이거. 한타임을 계속 못잡아가지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. 한타임. 흠 한 번 가볼까? 도톨령에서 돌아왔습니다. 콜라치라. 끝이 다가오사아. 흠 흠 아 이것도 빠졌고. 황금 원숭이만. 황금 원숭이 나와도. 아 근데 원숭이 혼절하고 원숭이 다시 내면 전설이 바뀌나요? 나 그건 한 번도 못 봤는데. 원숭이를 냈다가 제가 혼절을 해서 원숭이를 내면은 다시 내면은 전설이 또 바뀌어요? 아 그래요? 아 롯데몬다네. 아 롯데몬다네.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쯰 짝 롯데몬 롯데몬 쉿 슬 몇댐이지? 비율 3댐 진짜 미친척하고 온절 하야되네 적돌 이게 필드 하수윙이 끊기면 안되는데 보고 쏴아아 비율 3댐 니가 보인다 한번 가볼까?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비율 3댐 jc930315님께서 팔로잉 감사합니다 뭐야? 잠깐만 고 맹독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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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가 왜 나옵니까 근데 원숭이 나와도 망하는데 원숭이 나오면 오른쪽에서 포칼이 나올까? 근데 나 포칼 2장 남았거든요? 4장중에 2장 포칼이거든 아 내가 포칼을 하나 썼나? 잠깐만 포칼 하나 쓴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2장은 무조건 안썼거든요? 근데 1장을 쓴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? 어차피 기억 안내 안썼어요 어쨌든 자 4장입니다 예 여기서 최악은 리도 잭슨이고 알렉스트라자 뭐 아니 볼먹기 아씨 볼먹기에서 난투를 해서 두발을 찾겠다고? 야 이게 될거 같애?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대도 어차피 기습기습 있어서 상관없었는데 tym 야 내도 어차피 5